안녕하세요. 여기 스텔라네에요. 스텔라 사실은 비가 지금 며칠째 계속 왔다갔다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텔라를 운동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제가 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는데 오늘 스텔라를 제가 오늘은 쉬프트가 am 쉬프트여서 일찍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데리고 나왔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줄을 떨어뜨려가지고 너무 좋아서 뛰는데 아유 저 녀석 보면 진짜 내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 저기를 산책을 시켜야 되는데 매일 그래도 거의 매일 시키려고 하는데 겨울이 되면 비가 오니까 자주 산책시키기가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갖다 젖어있고 또는 비가 오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데 저는 저렇게 좋아가지고 지금 오늘도 사실은 날씨가 흐립니다. 날씨가 흐린데 제가 오늘은 COVID-19 어세스먼트 하는데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체크 테스트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와서 거기는 이제 좀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고 보통 3시에 끝이 나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거기 가서 일하기 때문에 일찍 올 텐데 저는 쏙 봐요. 지금 앞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뛰어가네요. 앞에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해야 할 텐데 안 좋아하면 더 이제 혼나고 돌아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차트웰 파크라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아담한 파크예요. 근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아담하다고 하지만 한국으로 따지면 꽤 넓습니다. 파크에서 이제 우리 스텔라 조금 더 운동시키고 돌아가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량은 많지 않아요. 동네 자체가 그렇게 뭐 파크가 되게 많아요. 여럿이 있다 보니까 이 공원은 오지 않아도 다른 공원에도 갈 수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체크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간호사들하고 또는 의사하고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자들 체크하는 게 의외로 쉬운 것 같은데도 저희가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어떤 감염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마스크를 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공간이 밀폐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오픈 공간이다 보니까 소리를 질러야 서로가 듣고 안 그러면 주로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좀 헤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아주 그래도 재밌게 일을 잘 마쳐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검사하러 오신 분들도 가족들 단위로 많이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서는 가족의 의미를 저도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오해를 하기도 했는데 바블이라고 그래요. 바블 거품이 막 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너희 바블이 얼마? 바블하고 같이 있니? 바블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바블하고 같이 지내야지? 바블을 소중히 하십시오. 뭐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블의 뜻을 이해하려니까 사전에도 없고 그래서 오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바블의 의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 바블은? 바블하고 같이 있었니? 아니 뭐 바블이 몇 명? 막 이렇게 참 재밌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오다가도 찍었는데요. 저희 그 프라임 미니스터 제신다 아든이 저희들한테 처음에 권유하기를 외로울까봐 외롭잖아요. 사실 이렇게 럭다운되어 있는 상황이. 그래서 외로울까봐 저희들더러 뭐라고 그랬냐면 창가에 곰인형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길을 걷다보면 창가를 다른 집들 창을 내다보면 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집 그 곰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기분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의미를 몰라서 왜 저러울까 그랬는데 두어 번 보니까 그 곰들을 보는 순간 기분이 푸근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오다가 몇 집을 지나면서 곰들을 봤거든요. 기분을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사실 날씨도 우울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상태도 그렇고 오늘은 저희 4시에 레벨3로 내려갈 건지 아니면 계속 레벨4를 유지할 건지 총리가 발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레벨3나 4나 보고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쨌든 이 기회에 바이러스들이 다 잡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올게요. 레벨3 crop! 코리아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